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그 재건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괴뚫고 있는 김미영 원장이 재건표 위에 올린 자신의 간단한 그런 단상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미영 원장은 통계수치와 실물표수를 일치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 새로 가는 게 있긴 합니다 이 대담한 방법을 그들이 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지 감정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사전투표지의 재질이라든지 인쇄상태 등을 조사하면 범죄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투표함 전체를 인쇄기로 돌렸는지 아니면 일부는 손으로 기표하고 또 일부는 인쇄상의 소위 기표도장 이미지를 활용해서 집어넣은 것인지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작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모두 다 통째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넣는 경우는 좀 가능성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대부분은 그렇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표한 그런 사전투표지를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 과정에서도 선관위 측은 어떻든 간에 샘플을 가지고 감정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 샘플에는 자신들이 기표해서 집어넣은 그런 사전투표지만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디지털 인쇄기를 이용해서 통째로 인쇄해서 투입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원장 이야기는 통째로 그냥 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을 넣었을 가능성도 문을 열어둬야 된다 왜 워낙 그냥 그런 조작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김미영 원장은 통계수치 실물표 일치시키기 위해서 투표함을 통째로 갈았다면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는 필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6.25 도발 규모의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냐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고 천대엽 대법관은 이 한 것만으로 선관위 측이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던 이 한 것만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내려야 되는 그런 핵심 사유에 속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선거는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검정 단계입니다 검정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공적기관이 선관위입니다 선거 무결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금을 먹는 사람들인 선관위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관리의 무결성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관위 측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검증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범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김영 원장은 천대엽 재판관님 표를 다시 세워서 당락을 바꾸려고 재금 요청한 것 아닌 것을 아시죠 거대한 디지털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바로 재금이고 증거가 이미 나왔는데 이제 선거 무효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김영 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 해설은 천대엽 주심 이외의 3인의 대법관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만일 그들이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해의적으로 봅니다 아마도 그들이 친녀 쪽에 가까운 진실과 다른 참과 다른 오름과 다른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죠 그런데 재연배에서 내가 만일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저는 덮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좀 봐주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불법을 묵인하거나 은폐해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활인들의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단순화하면 되는 것이죠 옳은 길을 간다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시 김미영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은 부정선거 없다면서 선거 준비하는 우익들입니다 그들은 뭘 바라는지요 1년짜리 서울시장 던져주니까 자기 세상에 온 것 같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점령군입니다 아직 안 보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공적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권력교체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권력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하더라도 2% 3%에서 결정될 겁니다 이것은 사전투표로 조작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의 달인들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을 보면 최재형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윤희숙이 어떻고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참 따가운 것은 사람이 살면서도 사회적 현안이나 자기 인생사에서도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본질을 격과하지가 아니라 비본질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을 보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지금 논평을 안 합니다 다 헛걸을 보고 떠들고 있으니까 헛걸을 헛된 것을 보고 떠들고 있으니까 현재 같은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권력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현재 체제는 국민들이 권력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슈퍼갑입니다 국민 위에 선관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잘난 것처럼 폼 잡고 무슨 사회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하더라도 선관위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담윱니다 4.15 총선에서 이기고도 진 사람이 오세훈 씨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지 않습니까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을 다물어야 또 다음 분의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다음 분의 기회를 또 오세훈 시장이 잡은 거죠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치판에서 오래 살려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4.15 총선 이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130여 건의 대부분에 계류되어 있는 선거 무효소송은 대부분 오세훈이나 나경원처럼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죠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관위가 정치인에게는 슈퍼갑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각성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다시 김미영 원장 이야기입니다 천대엽 대법관까지 사후 공범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안 액세서리 앱트 팩트네요 아마 사실 이후에 이런 액세서리 부정선거 사후 공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액세서리라고요 정신 딱바로 차리고 나라 살리려면 선거 사기범 함께 잡자고요 저의 해설은 대법관들도 사람이니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쪽에 서야 되나 저쪽에 서야 되나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가장 좋은 길은 오른쪽에 서는 겁니다 오른 길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피 봅니다 정말 제가 아주 길게는 살지 않았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요리송 저리송 요령 뿌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대법관 정도가 되면 올고점이라는 것이 가장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외압이 있고 부탁이 있고 창탁이 있고 애걸이 있고 하더라도 올고점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그냥 호의를 베풀려고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국사범입니다 국사범 이건 그냥 잡범이 아니고 뇌물 먹은 게 아니고 국사범입니다 국사 최재를 그냥 뒤엎었던 사람들인 거죠 맺으면서 김미영 원장 SNS를 들어가다 보니까 양재린님이 그를 좋은 걸 남기셨네요 이미징 파일 원본을 날려볼 듯한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국정감사에 대비한 모든 자료와 보관 및 관리를 얼마나 철지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공기업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료 원본을 날려버렸다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당장 사직서를 내야 되고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 것이 실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국민의 의사가 담겨 있는 정보 파일 원본을 날려버렸다고요? 공공기관 근무자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원전 관련 파일 삭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본 삭제했겠습니까? 만일 삭제했으면 그 자체로 선관위 관계자의 문책이 들어가야 되고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감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 원본 훼손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합리적이면 왜 했을까 모를 거 아닙니까? 이미지 파일 삭제라는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뭘까? 당연히 따지게 되죠 그 원인은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원본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전투표함에 투입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밝혀져야 되고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원이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당선되고 민경욱이야 당선되고 정일룡이야 당선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공정하게 권력을 선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러지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안 합니다 옳게 가야 된다 오래 가려면 잘 되려면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